한국원자력연구원에 보관 중인 중저준이 방사성 폐기물 286드럼이 어제 경주 최종 처분장으로 반출됐습니다. 대전시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소 등에서 사용된 작업복과 장갑 등의 폐기물이 원자력 규제기관 입회하에 안전하게 반출됐으며, 다음 달 중 239드럼 추가 반출해 올해 525드럼의 방폐물을 반출할 계획입니다. 대전시는 아직도 전국 두 번째로 많은 3만 976드럼의 방폐물이 보관돼 있다며 처분양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고, 투명한 정보공개와 안전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.